오늘 미국 부동산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홍보를 좀 하려고 해요. 지오플렛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데 미국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저희 이 카페를 통해서 다양하게 세미나나 스터디 그리고 미국 서부 임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찾아와 주셔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관련된 얘기들도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시면서 정보들 많이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올려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등업해 드리고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0월 18일 날 새롭게 스터디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5주 진행을 하고 매주 숙제도 내드리면서 실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치까지 올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카페에 오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기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보시면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으셨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시작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한국 시간 저녁 7시에 항상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뉴스는요. 타겟 뉴스를 가져왔어요. 타겟이 주요 도시에서 citing violence and theft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theft는 이제 물건을 훔치는 거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major cities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에서 스토어를 닫겠다. 9개의 매장을 문을 닫겠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9개 문 닫는 건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 심픔이라 그러죠. 증상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증상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게 나중에 미래의 어떤 그 심한 경기 침체 증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개 매장을 닫는다라고 하는데 이 타겟이 미국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스토어입니다. 의미 있다라는 거는 이 타겟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저소득층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스토어이기도 해요. 굉장히 싸기도 하고 가면은 모든 걸 다 살 수 있죠. 보통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타겟 가서 이제 쇼핑하면서 뭐 백팩도 사고 뭐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티셔트도 사고 별야별 다 사는데 어쨌든 이 타겟에 가면은 종합백화점 같이 모든 걸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타겟들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미국에 2,000개의 스토어가 있고요. 매장이 있는데 그중에 메트로시티가 가장 중요한 도시에 있는 타겟들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뉴욕시티나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포틀랜드 이런 곳에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지난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0밀리언 달러가 이익이 줄었다. 감소했다. 근데 이 이유를 근데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Organized Crime 때문에 이 수익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와서 훔치고 재고 처리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손해가 좀 막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뭐 CEO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타겟 자체가 로컬 잡이나 주정부나 시에다가 납부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깝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이익을 계속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타겟만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월마트하고 노드스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한참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월마트 타겟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쇼핑을 하고 했는데 이런 데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거나 랄프 같은데 이런 거는 그로셔리 식품들이 많지 옷까지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구매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월마트는 각종 상품을 다 취급을 하고 있고 노드스톤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죠. 그래서 옷, 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을 파는데 이 노드스톤도 문을 닫는다. 샌프란시스코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었는데 이게 35년 동안 오퍼레이션을 하다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운영이 되던 백화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는 다이나믹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토어 오피스가 얘기를 했죠. 커스터머의 푸트 트래픽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변하고 줄어들면서 이 백화점을 운영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들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형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많이 구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동부나 중부지역 쪽에서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숫자를 보시면 거의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나가는 사람 보시면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들어올 때는 조금 들어오고 반대로 나갈 때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자체에서도 참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주로 샌프란시스코 쪽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디에고 다 캘리포니아입니다. 탑10 안에 캘리포니아가 하나, 둘, 셋, 넷, 넷 개가 있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내로 이동을 많이 한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진짜 상당히 비싸죠. 지금 미디엄 프라이스를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우스웨스트 지역, 노시스트 지역 좀 굉장히 비싼 지역은 노스웨스트나 팔로알토 지역이 좀 많이 비싼데 어쨌든 미디엄 프라이스가 145만 불, 120만 불 정도 하는 데다가 거의 2022년 하반기 때 거의 중반기 때 피크를 찍었죠. 180만 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러한 높은 주택 가격과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충분하게 가격이 좀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타겟이나 월마트나 노드스톰 이런 리테일 또는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 일자리도 많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물류창고에서 자동화돼서 집까지 그냥 배송되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다 보면 앞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또 줄어들 것을 또 염려하게 되는데 또 그만큼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성되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Delinquency Rate입니다. 말 그대로 연체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Residential Mortgage, Single Family House의 Residential Mortgage, 주택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을 보여주는 건데 2008년도, 2009년도 이때 피크를 찍었다가 그리고 서서히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최하점에 내려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시대 때는 금리도 급격하게 인상됐고 사람들이 집 이자를 갚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집 가격의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 아래 보시는 그래프는 Unemployment Rate죠. 이제 연체, 저기 뭐죠? 실업률이고 코로나 기간 때 엄청 스파이킹을 했다가 이제 거의 최하 3%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1년치를 확대해서 보면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게 크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여기서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어떤 서프트랜딩으로 갈 건지 그거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동산 투자를 하던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이제 추석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오플렛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 뉴스도 말씀드리고 있고 매물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학 입시 관련된 영상도 올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부동산에서 조금씩 더 확장해서 다양한 필드까지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